2022년 3월 참여생육 사진입니다 이게 정말 힘든 부분이지만 그래도 7월 말까지 계속 만들어낼 겁니다 이제 4,5,6,7 4달 남았습니다 뒤로 가면 갈수록 사진이 줄어들기 때문에 아마 더 빨리 끝내지 않겠느냐 이게 끝나면 제가 이제 이게 뭐냐면 제가 이제 각 사진을 찍고 밑에 이런 이름을 다 남겨두거든요 이걸 가지고 이제 그 이름에 맞게 각 달별로 작업을 다시 할 겁니다 이 작업을 그냥 이제 7월 8월 9월 3달 좀 더 늦게 하면 10월 11월까지 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걸 왜 하느냐 이 전체적인 생육 흐름을 알려고 자 그리고 이제 제 걸어처분들한테 제가 했는 이제 자료를 또 보내줍니다 왜? 참고하시라고 여튼 이어갑니다 3월 29일 자 3월에서 5월 수확도 중요하지만 자 이게 수확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? 계속 달려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잎줄기 겨까지가 잘 나오느냐 겨까지랑 꽃이 잘 나오느냐 이걸 계속 봐야 돼 자 그리고 꽃이 열매 이건 강압성이기 때문에 자 잎의 색깔, 잎의 두께 이런 걸 계속 봐야 된다 이 뜻입니다 자 2차 미대 수량이 적다면 괜찮다 이거지 이게 지금 터지는 거예요 터지는 거 근데 많이 안 나오면 지나가야 됩니다 왜? 물량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자 좋은 다습이 좋은 다습이 그렇게 되면 신초의 색이 빠지면서 탈색이 되는 거지 자 전체 생육이 문제없습니다 흰가루 심할 땐 어떻게든 약을 쳐가지고 잡아 내야 됩니다 좀 더 더 자주 치는 느낌으로 잡아 내야 돼 지금 줄기까지 흰가루가 탔잖아요 이걸 잡아 내야 됩니다 자 균충 생리장애 제 눈에는 약해로 보입니다 또한 이제 고온장애이겠지 자 약이 묻은 상태에서 체내 수분이 확 빠지면 이게 스크래치 느낌 탁탁탁 나는 겁니다 타는 거지 열매만 보면은 좀 다른 것 같지만 하여튼 약해 이 꼴 고온장애가 같이 동반됐다 이렇게 보면 안되겠습니까 자 모 공판장 이제 랭킹입니다 자 알찬이죠 확실히 모양이랑 색깔이 괜찮은 것 같다 이 느낌 자 맛도 괜찮아요 이 가피가 얇기 때문에 아 맛있다 이런 느낌 자 잎의 색이 빠진다 끝에 이제 테두리 끝에 이제 말림 현상 이런 것도 봐야 되고 3월에서 5월 결과물을 바꾸려면 항상 2, 3월에 순관리를 좀 더 잘해야 된다 자 잎과 꽃 열매는 이어지기 마련이다 지금 생기가 빠지잖아요 이렇게 되면 멈추는 거야 자 열매의 품질을 높여라 열매의 품질을 높여야지 3, 4, 5월이 지나고 6, 7, 8월에도 시세를 잘 받는다 이게 팩트죠 자 순의 양을 좀 더 더 확보를 해야지 더 이어지겠죠 음 전립이 줘도 신촌은 계속 나온다 이거지 자 신촌은 나와야지 연속 작가가 계속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잎에 생기가 없다 이게 정말 중요한 단어예요 생기가 없다면 그 다음이 멈춥니다 자 사람이랑 똑같아 사람도 생기가 나아야 돼 그런 느낌 음 잎이 작고 붙는다는 거지 왜? 하... 결국은 물이 안 맞다는 거죠 한동에 이제 충이 점점 한동만 유독 충이 많아진다는 거지 자 그러면 거기만 약을 쳐도 되는 거고 아니면 거기만 이제 이 스티커죠 이거 충 붙기하는 스티커 이런 걸 해도 되는 겁니다 자 뿌리가 약해진다 일교차 일교차는 온도의 변화 그리고 이제 정말 온도관리 한기관리 그리고 이제 물관리 습도관리 이 모든 게 다 동반이 돼야 됩니다 자 한동에 유독 또 균이 많다는 거지 그러면 그 동에 아마 온도 조건이 심하게 바뀌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 아니면 또 물이 덜 들어가거나 물이 또 많이 들어가거나 이런 것도 같이 봐야 되고 자 온도 증가 이렇게 되면 3월 31일이기 때문에 이제 온도가 증가하고 숙기가 빨라집니다 숙기가 빨라지고 빨빨빨리 가이질을 하면 계속 달린다는 거지 자 신초의 기형 음 제가 볼 땐 호르몬을 쳤을 겁니다 자 신초가 기형이면 그 결국은 겨까지가 나와야 참회가 달리는데 겨까지 기형으로 만들면 그러면 답이 없는 거죠 자 보은 부직포를 빼고 어 비닐을 집어넣는 거죠 이게 4월 5일까지는 근데 4월 5일이 식목일이거든요 식목일이 잊짝쫓자 웬만하면 4월 10일 그 다음이 이제 온도가 안정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될 거 같아요 4월 초 4월 5일까지는 어 온도가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자 잎의 주름 엠보싱 그리고 하상 잎 끝 테두리 어 잎이 크다 작다 얇다 두껍다 각진다 둥글다 이 모든 것은 결국은 꽃과 열매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리 내가 잎의 잎을 어떤 식으로 변화시켜야 되겠다 이런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지 자 4월의 열매는 어때야 하겠습니까 이런 느낌도 있어야 되고 자 잎이 좀 드럽다 왜? 체내 수분이 안 맞다는 거지 자 아 열매가 별로다 잎이 별로다 결국은 물이 안 맞다는 거지 자 많이 달리는 건 좋은 것이 결국은 아닙니다 왜? 양수분을 나눠 먹게 하는 거니까 거기다가 온도까지 개입하는 거니까 그리 적정 착각 그리고 얼마나 젓갈 많이 해주느냐 자 잎이 말리고 붓고 생기가 곱다 잎 줄기보다 중한 건 결국은 꽃이다 자 균 잿빛 한자 노균 잎이 많이 상했죠 이렇게 되면 결국은 이 강압성이라는 큰 틀이 무너진다 이렇게 보면 돼요 이 강압성이라는 큰 틀이 흰가루가 확 증가하고 있다 왜? 약해졌으니까 자 식물이 힘을 못 쓴다 왜? 뿌리가 갔으니까 그리고 잎색이 자꾸 빠지잖아 잎색이 빠지면 안 돼 자 아 확 시들면 이렇게 시들면 꺼지게 되는 게 맞아요 이거는 오늘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미 한 달 어 뭐 두 달 전에 이미 뿌리의 장애가 왔다는 거지 자 수확 색깔 비대 그리고 이제 내림 연속 착각 항상 돼야 된다 계속 이제 열매가 층층이 어 1대 2대 3대 4대가 계속 흘러가야 된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음 자 4월 2일이죠 자 이런 작황이 좋은 거다 그리고 이제 뿌리가 약하면 열매에 바로 2차 폐가 와 그래서 이걸 빨빨리 절가를 해줘야 된다 자 항상 시설은 좀 더 편한 쪽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마구잡이로 지금 달리죠 그러면 수확 및 절가를 잘 해야 된다 어 잎의 수분이 변화했고 약해 생리장애가 원인이다 자 잎이 지금 많이 상했죠 음 열매 2차 비대 얘가 지금 탁 터진 거야 자 자 흰가루가 심할 땐 정말 잡아야 됩니다 지금 다 흰가루입니다 다 흰가루 잎이 말린다고 죽진 않아요 근데 아 잎이 말리면 결국은 나중에 꽃과 열매에 문제가 온다 자 순이 증가하면 어떻게 돼 순을 지어야 되지 어 항상 잎줄기 대비꽃 열매다 이거는 항상 어 반비례한다 자 적가하면서 달아 붙여야 된다 열매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4월 5월 이어 가는 겁니다 열매 없이는 결국은 안 된다 어 잎색이 빠진다 그러면 모든 게 무너진다 자 벌은 아군입니다 어 우리 편이 있어야 돼요 우리 편이 음 자 선충해하고 무조건 죽는 건 아니에요 근데 분명히 열매의 수량이 문제가 올 겁니다 자 고미당가는 열매의 품질이다 품질을 높여야지 결국은 고미당가가 높아진다 구직포 빼낸 후 생육에 살짝 살짝 주춤하고 변하고 옵니다 그 잎에 이런저런 이차피가 온 거야 잎이 뭐 말린다 잎이 뭐 시든다 잎이 붓는다 이런 다양한 이차피 그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된다 자 참고하시고 또 이어갈게요 이상입니다